언제나 농업인 여러분과 자연과 함께합니다. 신한에이텍 주식회사 함수율 측정 시스템 함수율 측정 시스템은 작물 뿌리의 함수율 측정 및 관리로 최적의 생장 환경을 확보하고 생산량 증가 및 품질 향상 그리고 경비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. 반수 관리가 필요한 파프리카, 토마토, 딸기 등 돼지 기반의 시설 재배 농가는 스마트 스케일을 사용하고 노지 토경 재배 또는 마수 재배 농가는 펜시오미터 제품을 통해 손쉽게 농작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. 언제나 농업인 여러분과 자연과 함께합니다. 신한에이텍 주식회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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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한에이텍 주식회사